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여신여 같이 온전한 시골이 못 견디게 가슴이 차리며 미라도 내리는 씁쓸한 밤이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해면 찾아오지 않을까 나는 찾아오는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로 나누다가 집에 들어와 혼자 있으며 밀려오네 외로운 하루 우리는 서로의 외로운 사람들 억소가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운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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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거닐고 사랑을 만나고 소망한 얘기로 나누다가 집에 들어와 혼자 있으며 눌려오는 외로운 가동 우리는 서로의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비어치기 시작 혼자 있으며 혼자 있으며 사는 한 가지 일정시험 혼자 있으며 사라이 사는 한 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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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분위기 항상 3곡을 하더라구요 너희 괜찮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아는 AI 하시는 분들이셔서 좋죠 좋아요 다음 곡은 아주 오래된 올드팝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고맨인데요 들어보시면 맞아, 저 노래 많이 부럽던 노래야 그렇게 아이들러 부츠고 언니라는 노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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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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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요일이 206회차 그리고 207, 208회차 때 최재형 교수께서 오셔서 특강을 했을 겁니다. 한 7년을 들어왔어요. 지식을 나눔하기 위해서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제가 바꿔서 부르려고 했는데 나훈아씨 노래 중에 무시로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조금 제가 바꿔서 행복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라고 생각하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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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